늦은 밤 전직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의 제보자가 PD 수첩을 찾아왔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동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직접 촬영한 한 남성의 모습입니다. 남편 조씨였습니다. 며칠씩 연락이 두절됐다가 돌아오는 날엔 대부분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마약을 하는 건 아닐까.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무렵. 남편 친구의 초대로 함께 갔던 여행. 거기서 수상한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큰 덩어리로 가지고 왔고 이걸 이렇게 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반은 다시 비닐에 싸서 본인이 가져갔고요. 색깔은 초록색이에요. 어두운 초록색이고 또 이런 건가요? 네. 이거랑 비슷한. 네, 네. 그럼 이게 또 밀리면 밀려요. 그러면 작은 종이에 이렇게 묻혀서 말아서 피우더라고요. 피우고 쓰러졌어요. 그 호텔 욕실에서. 결국 남편은 아내에게 대마 흡입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기운이 없다. 말이 느려진다. 초점이 없어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침고를 할 당시 그 상황은 폭력적으로 바뀐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침대 위로 올라가가지고 막 포효를 하고 벽을 때리고. 그러니까 힘이 나서 막 뭘 부수고 치고 하는 행태는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건 대마인데 또 다른 게 있을지 모른다. 112 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된 건 2월 6일 밤 11시 반경.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집이 아닌가 봐 하는 거예요, 딸이. 도어락이 다 바뀌어 있었어요. 벨을 누르는데도 인기척이 없고. 차는 밑에 있고. 사이드미러 다 깨지고.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한 강 씨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 도착 후 10여 분이 지나서야 조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마약을 했을 것 같다고 동영상 보여줬어요. 경찰이 마약 간이 검사 의향을 묻자 남편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원 요청을 하는 사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누군가와 통화를 했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 마약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20년 넘게 골프장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재력가 집안. 매형은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 검사입니다. 경찰은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를 받은 후 추가 수사나 증거 확보 없이 그대로 철수했습니다. 다음 날 강 씨는 수서경찰서에 남편을 가정폭력과 마약 투약 혐의로 정식 고발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남편의 물건들도 증거가 될까 생각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진척이 없자 강 씨는 같은 달 28일 서울경찰청에 다시 고발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관할서인 수서경찰서로 내려왔습니다. 첫 수사관이 배정된 건 한 달 뒤. 하지만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1, 2주 간격으로 수사관이 교체됐습니다. 경찰이 남편에게 소변과 모발을 제출받은 건 5월 19일. 최초 신고에서 석 달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당초 사건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하겠다던 조 씨는 검사 대신 탈색을 했습니다. 3월 말엔 한 대학병원에 들러 마약 검사까지 받았는데요. 보통 보건 관련 직종의 면허를 딸 때 필요한 검사로 대마 성분은 확인되지 않는 검사입니다. 경찰 출석을 일주일가량 앞두곤 재모를 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지불한 금액은 21만 5천 원. 가격대를 보면 여러 부위를 재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몸속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피의자들의 기본 심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경찰관들, 검찰도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 마약 수사는 시간 싸움이죠. 말미가 계속 주어지게 되면 사실은 증거가 계속 계속 사라지게 되는.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남편은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고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우리는 강미정 씨의 남편 조 씨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족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대표이사를 지냈고 현재 임원으로 있습니다. 조 씨 대신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오랜 시간 골프장에 머물며 전화를 기다렸지만 조 씨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수서경찰서에 조 씨에 대한 수사가 늦어진 이유를 물었습니다. 수사관 정기인사로 변경이 됐고 수사관 교체 요청도 있었고 그 후 납치살인 사건이 발생해 전 수사 인력이 이 사건에 투입됐습니다. 다른 사건에 비해 약 한 달 정도 길어진 건 사실이지만 통상적인 절차대로 충분히 수사했습니다. 본가는 마약하는 사실이 밖에 알려지면 회사도 크게 문제가 생기고 공무원인 매형도 큰 문제니 절대 외부에 걸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강 씨는 시댁 식구들도 남편의 마약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남편의 누나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작년 8월에 강미정 씨랑 주고받은 문자나 이런 걸 보면 마약하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지 않았는데요. 그 몸 밖으로 빠져나가라면 일주일 이상 걸린다. 그리고 대마 카트리지 이런 사진들 좀 보내주면서 찾으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한 거고 병원에서 그런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실이고 제가 그거를 동생이 했다고 해서 한 말은 아니에요. 저 지금 전화가 들어와서요. 지난 국정감사에선 이정섭 검사가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원들을 해결해 주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용인에 있는 모 골프장 사위시던데 처가에 사건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수서경찰서 관내에 사건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한테 연락처 알려주고 전화하라고 해. 내 처남이라고 이미 통화를 했어. 그래서 아 이래서들 검사 사위를 두고 싶어 하는구나. 돈 많은 분들이. 경찰 출동 당시 처남에게 연락한 일이 있는지 처남의 사건과 관련해 수서경찰서와 접촉한 일이 있는지 이정섭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문자메시지로 답해왔습니다. 조 씨의 아버지도 아들 사건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남편 조 모 씨의 가족과 이정섭 검사는 이번 일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관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역시 수사가 늦어진 건 사실이지만 수사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들어 적발된 마약 사범 수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만 명이 넘어 최고치인데요. 이렇게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그 반사 이익으로 호황을 맞은 곳이 있습니다. 마약 수사 경력과 다양한 법 기술을 내세우며 전관 변호사들이 마약 사범의 해결사로 떠오른 겁니다. 연예계를 강타한 마약 스캔들. 유명 스타들이 줄줄이 경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이보다 앞선 올해 2월엔 배우 유아인 씨가 상승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은 지난 3월 27일.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제가 그 내용들을 직접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이런 순간들을 통해 그동안 제가 살아보지 못한 진정 더 건강한 순간들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유아인 씨가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이날 사람들의 관심을 끈 장면이 있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유아인 씨의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검찰 그리고 국내 최대로 펌 출신의 호화 변호인단. 전관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변호인은 무려 8명에 달하는데요. 국과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권지용 씨도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의 선임비만 20억 원에 달할 거란 추측성 보도가 나왔습니다. 연예인 마약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불거지는 전관 변호사 논란. 실질적으로 이 전관 변호사가 도움이 됩니까? 변호사 숫자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효과가 좋냐. 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다. 그리고 검출된 마약 성분이 많았는데 왜 구속이 안 되냐라는 약간 그 공문들이 있잖아요. 대중들이. 그 대표적으로 박 모 변호사는요. 27년간 검찰에 근무하며 대검 마약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일므로 대표적인 마약통이라고 알려져서 등장만으로도 와 엄청난 전관 변호사로 썼네. 마약통 변호사로 썼네.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렸기 때문에 형량이 낮아지는 거고 구속이 안 된 거다. 그렇지는 않고. 이건 초범이고 단순 투약사범이기 때문에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경찰 출신 변호사가 제일 많은 질문과 예시를 다 알려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 변호사를 쓸 수밖에 없고 검찰로 넘어가서는 그게 자연스럽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현직에서 실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수사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다는 걸 잘 알잖아요. 아주 정밀한 어드바이스가 가능하거든요. 전혀 그런 프로세스를 모르는 변호사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요즘 마약은 너무나 발전이 돼서 이제는 검사를 해도 안 된다고 얘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예. 요즘 이 마약은 절대 검출이 안 된다. 신종 마약 같은 경우는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기가 힘든 경우가 많나요? 맞습니다. 결국은 제보자라든가 공범들의 진술이나 제보의 신빙성, 구체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수사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시장만 공략을 하는 그런 로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전관 출신들을 많이 영입을 하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른 마약 전문 변호. 저희 마약 전문 변호. 아무래도 처음 권하는 검사가 있잖아요. 저희 대표님이랑 계세요. 이런 걸 줄 수 있고 마약 방역 그쪽에서 오래 근무하시면 돼요.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본인들을 풀어야죠. 또 다른 로펌 역시 전관 변호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거 검사 단계에서 끝낼 수 있겠다고 하면 저희 부장검사 출신분 다 투입시켜야 돼요. 저희 로펌에 있는 전관 변호사님들. 저희 부장검사님 마약 블루베리트 출신이에요. 블루베리트가 뭐예요?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많이 한 사람들한테만 대한민국 검찰에서 발부하는 전문작용이에요. 비싼 변호사들은 비싼 것 같습니다. 재직 시절의 명패는 퇴임 후에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취재 중 만난 마약 사건 변호사들은 마약 중독을 끊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나 조언 없이 자신들의 이력이나 능력을 통해 처벌을 피하고 줄이는 방법을 소개하며 의뢰인에 관심을 끌려 있습니다. 마약 사범들이 처벌을 피하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방해준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올 상반기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 가운데 무려 72%가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이고 향정신성 의약품의 많은 부분은 병원 처방을 통해 공급되는데요. 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도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의사가 내준 처방전이 마약 중독자들의 해결사가 되고 있는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약에 취한 남성이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하면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사건. 사고 직후 실시한 가니시약 검사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 의약품,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대해 남성은 피부과 시술 때문에 수면마취를 했을 뿐이고 병원에서도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확인해줬다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마약 전과가 확인됐지만 운전자 신모 씨는 체포 17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신 씨에게선 케타민을 비롯해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사고 당일 CCTV에 잡힌 신 씨의 모습. 병원에서 나온 남자가 비틀거리며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신 씨는 이날 10시간 가까이 병원에 머물며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경찰은 신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병원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해부터 수면마취제 처방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신 씨의 몸에서 검출된 두 종의 마약류 처방도 급증했습니다. 신 씨가 의료용 마약류를 구한 건 강남 일대 병원. 2월부터 병원 4곳을 매달 두 차례씩 돌며 프로포폴 등을 처방받았습니다. 합법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해주는 병원. 마약 중독자들에겐 범망을 피해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급처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46만 명.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중독이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접근성이거든요. 의료용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접근성이 너무 용이하잖아요. 의사가 처방해주시니까 마약 아니라고 생각해요. 끊어야 될 이유를 잘 몰라요. 식약처는 5년 전부터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마약류 의약품을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1년간 환자의 마약류 처방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망도 있지만 활용도는 높지 않습니다. 관리 시스템의 빈틈은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왔습니다. 전신이 다 팔다리 다 골절되고 척추랑 엉덩이뼈 다 골절되고 오른쪽 다리가 차에 찌어서 안에 대동맥이랑 다 찢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종아리부터 거의 허벅지까지 완전... 사고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는 지난 토요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겨우 27 가족들은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병원들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가해자 신모 씨는 현재 로펌 3군데를 선임해 재판 중이고 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준 병원들은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별다른 제재 없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넉 달에서 적발된 마약 사범만 5천 명이 넘고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한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합법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고 단속과 처벌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처벌을 피하려고 거액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마약류 관리 시스템의 빈틈을 노린 합법을 가장한 마약 범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속과 처벌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예방을 지원하고 뒤에 숨어서 이득을 보는 진짜 공급자들을 중독자로부터 차단하지 않고서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겁니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겁니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겁니다. 신이 승리할 수 없을 겁니다.